음악 그러면 이제 드디어 면접으로 들어갑니다. 면접은 결국은 최종 당락을 가르는 거겠죠? 네, 첫번 복수의 평가위원이 한다. 보통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두 분 교수님이 수시에서는 UIC 면접을 진행합니다. 정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제시문 기반입니다. 즉 제시문 기반이라는 건 뭐죠? 기초인성면접이 아니라 심층면접이라는 거죠.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거죠. 뭐 등등. 그런데 핵심이 논리적 사고력. 즉 뭡니까? 논리적 사고력. 제시문 주고 제대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읽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즉, 라지컬 리딩, 라지컬 띵킹, 라지컬 리딩, 라지컬 언더스텐딩, 라지컬 러닝, 그리고 라지컬 프레젠테이션, 익스프레션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결국은 논리를 보는 거고, 그와 같이 말을 잘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죠. 의사소통능력에, 물론 그와 같은 커뮤니티 케이리브 캄스턴스, 의사소통능력에 여러 가지 법원한 요소는 있지만, 근본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류평가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면접. 즉,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수시 면접의 심층 면접과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지금 특징적인 게 들어가죠. 서류 확인 면접,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기자 전형의 면접과, 수시 특기자 전형의 면접과, 수시 학종 전형의 면접이 같이 믹스되어 있다. 이것이 UIC 정시 면접의 특성입니다. 네, 면접일은 1월 19일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원서 접수하기 전해부터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원서 접수하자마자, 그래도 한 2주 가까이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세대학교 일반전형 정시 부분 것으로 국제계열에 여러분들이 발을 담글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